왜 한라신협이에요? 사람들은 왜 한라신협이냐고 웃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사회의 모진 풍파를 맞을 때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일들이 발목을 잡을 때마다, 힘없이 휘청이곤 했던 지난 시간. 하지만 힘이 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한라신협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라신협이라고 대답합니다. 1972년부터 제주도민의 동반자로 함께해온 한라신협. 출자금 3,600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자산 4,000억의 대형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자산이 정체되며 조합은 제자리걸음을 걷게 됩니다. 2006년에는 총자산 356억 원, 연체율 11.08%, 단기 손손실 2억 8천만 원이 발생하며 결국 재무상태 개선 권고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2006년 강정신 이사장님이 취임하며 조합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그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준비기에 들어서며 연북로 지점을 개점하고 자산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라신협의 도약기로 아라지점을 개점하고 조합자산은 1,500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또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영평가에서 2008년, 2009년, 2011년, 2015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라신협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라신협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섭니다. 2015년 전국 910개 신협중 종합병영평가 1위 2016년 3월 9일 수요일 조선일보 경제일면기사화 및 3화지점 개점 2017년 공제사업평가 전국대상 및 자산 4천억 원을 달성합니다. 신협운동장신을 본받아 올고지 서민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한라신협 서민중심의 금융서비스부터 사회공원활동, 든든한 조합원 혜택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금융서비스입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한라신협의 비과세 혜택은 예적금 3천만 원까지, 출자금 1천만 원까지 높은 수익성으로 조합원분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다양하고 편리한 맞춤형 대출 위험 대비는 물론 재정설계를 도와주는 공제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전자금융까지 조합원들에게 알찬 금융서비스와 최고의 혜택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공원활동입니다. 한라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데요. 장학금 전달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신협사회공원재단 및 지역사회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서서 사회공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라신협 특히 조합원과 함께하는 홍보봉사위원회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분기별 한방진료 및 무료급식, 환경정화활동, 난방용품 기부, 빨래방 설치,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협동경제 멘토링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라신협의 가족 조합원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부실신협에서 1등신협으로 도약한 한라신협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조합원들의 신뢰였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한라신협과 조합원은 가족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라신협은 서로 간의 유대, 그 이상으로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라신협의 가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출자배당, 경조사를 함께하는 조합원 상조금, 한라신협의 투명한 경영을 볼 수 있는 참조합원 초청조합 설명회 등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도 빠질 수 없는데요. 우선 아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는 놀이음악, 미술, 논술, 캘리그라피, 요가 등 다양한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 실내 골프 연습장 혜택 제공, 골프 동호회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과 친목 동호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한라신협 한라신협의 가치관은 직원관리 시스템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성과지향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복리 후생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지원 및 일 학습 병행제를 실시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산 1조 원 달성 및 대한민국 대표 신협을 목표로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나눔과 소통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 금융 기능 강화 및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972년 설립된 한라 신협은 2018년 현재 자산 4,300억 원 조합원 1만 4천여 명의 제주 지역 대표 신협으로 성장했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라 신협이 자산 1조의 대한민국 대표 신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합원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라 신협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들과 도민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한라 신협이 함께 달리겠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소중한 꿈에 닿는 순간까지 소중한 꿈을 지켜드리겠습니다.